경기 메인 상권 9층 빌딩 55억원. 땅짓고 리얼티처선컴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매물 정보 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매물 랭크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주택 빌딩 상가 땅 공장 상가 주택 오피스텔 등 각종 최신 매물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매물은 제휴사들이 직접 확인한 것이며 매물 정보 등록일 현재 기준으로 거래 가능한 물건입니다. 매물 경기 메인 상권 9층 빌딩 55억원 매물 정보 등록일 2018년 월 2일 매물 주변 전경 경기 메인 상권 9층 빌딩이 55억원이다. 인근의 로데오 상권 음주 상권 시장 먹자 골목 등 다양한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다. 건축한 지 10년도 안된 신축급 건물로 현재 공실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보증금 18억원, 임대료 2750만원이다. 보증금 18억원, 임대료 2750만원이다. 보증금 18억원, 임대료 2750만원이다. 145만원, 임대료 2680만원이다. 보증금 18억원, 임대료 18억원, 임대료 2650만원이다.